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. 최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입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의 수색 작업 중이던 최상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